어? 저 왔다! 아니 야 이건 엄청 불리하잖아 집게를 갖다 범인당했잖아 랍타는 아 그러네 아니요 지금 랍타가 뒤로 빠지니까 계속 잡혀있는거여 양쪽 벼들이를 다잡았구만 머리끄덩이 짓뚫는다 왜 아무 죄 없는 애까지 보내줘야 도깨를 찍으려고 오우내 찍은다 오우내 찍었다 밑에 있는에 찍었어 어떡해 불쌍해 방금 저작업에서 오우내 오우내 꽃게가 놀아있는데 어..어..나.. 꽃..꽃..나서 놀아있는데 꽃게가 미안..나 뭐..뭐하네 그래서 집게로 떨렸어